아, 하세요! 이바봉! 감자탕에 왔습니다. 바로 앵자랑 왔어요. 지금 돼지 둘이서 감자탕 중 자에 그런 말 하지 마라. 장난 없어요. 무서워, 무서워. 으우. 잠깐만, 이거 국물 맛있을 삐리야. 국물 개맛있어. 나 여기 중국당면도 맛있을 것 같아. 굽무 오자, 난 만두. 싫어? 응, 해. 너 만두 안 좋아해? 만두 속뿌리니 국물에 해 줘. 여기에, 으깨서 먹되어. 언니가 좋아. 이름 뭔데? 언니가 좋아 와우 빨리 주민해 그래 음료 시켜 생맥? 어 나 생맥 맛있다 내가 왜 이렇게 선명해? 다른 카메라 같아 너무 잘 나와 찍은 거지? 여드름 엄청 크게 나가지고 오늘 아이라이너로 전문 찍었어 무의미하게 저는 세니타이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옹행이는 손에서 찌릿해 난다고 지금 화장실 갔거든요 맞아요 손에서 어떻게 찌린데가 나고 손에서 어떻게 찌린데가 나고 쟤 모른다 손 안씻나봐 아까 전에도 안씻더라고 농담이에요 농담 아까 전에 씻은 거 봤어요? 왜 뭐 했냐 내형이 아니 영상 보면 알아 궁금해 이거 약간 부메랑으로 찍는 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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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하하하하 심각해 지금 제일 크게 나고 다 찍었고 더피부 워쇼미덩 사랑해 진짜 불고기 먹어봐라 뻑간다 난 불고기가 1등이야 우리 피자 중에서도 불고기랑 그거 한 판 다 먹지 진짜? 아니 피자수도 안 한 판 다 먹지 않아? 일본부 코리를 안 먹었어 일본부 코리를 안 먹었어 비족이다 비족 어? 얘기하다가 사랑이 진짜 없나봐 돈을 안 먹자 어머 이거 뭐야 아 아 나이 아니 야 끝 빼지마 시야 다 더워서 그래 열이 올라 음 배불러 이제 그만 먹을래 그래 가만 먹어 내가 원래 빵은 안 먹어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먹는데요 진짜 말이 돼요? 진짜 어이없다 어이 진짜 어이없다 한 판 통장 순삭할 것 같은 일취한 거 아니야 왜 저래? 스물 그러니까 스물아홉 초반대 우유증이 너무 심어가지고 서른 되는 것 때문에 나도 이제 배부를 다 먹었어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와 뭐 했냐 소고기 닭똥집 튀김 초밥 떡볶이 교양있는 떡갈비 샐러드 김뽑밥 와우 와우 애진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빨리 먹자 잘 먹겠습니다 체살 시대에 올려서 거의 escrewu 맛있게 stur 어떠 … 간식 woman 언니 진국 dose well 스테이크 이거지 똥집 흥분데 알지 오 새우 생새우 이거 맛있다 내가 계산하는 홀그린 맛있다 나 머리 잘라야겠다 내가 야 진짜 후덥해지긴 했다 여기가 없어졌어 삼고집에 왔어요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겉에 있는 고기 익으면 바로 드셔도 됩니다 소스 두 가지 앞에 놔두는데요 검은색은 간장 옆에 거 땅콩이고요 치즈 부위는 단장 나오세요 원래 2인분 하시면은 처음에 두 개 나중에 뭐 세 개 올리고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육전이에요 지금 껴있습니다 육전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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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난 왜 못 먹어 interpre access 맥주 찐cuw 아 꼬미 룩 낙 룩 소스 난 맛있어? 응 네, 감사합니다. 비빔치. 너 이거 먹을 거야, 삶은 계란? 안 먹어. 왜? 너무 좋지? 옳은 답변이다, 야. 난 물어보고서 살짝 떨렸어. 야, 양념 맛있어. 야, 지려. 진짜 맛없는 걸 먹어줘.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잘 먹는 것 봐. 맛있어. 음. 음. 으악. 시기세 나 배 좀 찬다야 참깨 먹으러 왔어요.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아침에 먹으러 왔어요. 와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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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밥 아예 안 먹니? 응 아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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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더라구요 어묵 서비스 대표삼겹 맛있어? 부드러워 맛있어? 맛있어? 앞에 있는게 죽어? 이것이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